1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오늘이 날 일한다 오늘 그는 일한다 오늘이 날 일한다 3 어제 그는 파티를 했다 4 어제가 내 생일이었다 5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다 다음 주에 나는 여행을 간다 7 내년에 제가 졸업해요 내년은 2020년이다 5 6 5 5 5 6 6 6 7 모레는 휴일이다 6 7 7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그저께 그는 놀러 갔다 12 12 15 16 15 17 19 18 19 20 20 21 2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